예예 나아지는 감이 별로 없어요 보면 게임이 그래픽은 더 계속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데 물 렌즈는 뭐 무게나 그런것까지 야 그런것까지 뭐 설정하면 정말 그건 뭐 게임하기 힘들겠지 만약 그게 이렇게 구현이 되면 야 진짜 스팀 오토바이구나 아 실사 피츠가 아니라 그니까 이런거지 이런거에 이렇게 딱 부딪치면 딱 부딪...어? 딱 부딪치면 이게 이렇게 날라가는게 아니라 예 날라가는게 아니라 이제 내 내 왜 이게 오토바이가 어떻게 되는거지 어? 이건 뭐야 온라인 레이스? 온라인 프리로밍? 온라인 암호회도 암호회도건 뭐지? 온라인 플레이할 수 있는게 되게 많네 좋아 비도 비도! 예 비도! 어... 진짜 내리는 것처럼 내리기 잘 표현했어 비도 근데 어... 오 이거 차 되게 좋다 저... 차 좀 잠깐 잠깐... 아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한번 여기까지만 저 앞에까지만 타고 돌려드릴께요 무사고로 야 이거 좋은데? 자 여기 차 가져가세요! 어 여기! 차 가져가세요 차 가져가! 아 차 가져가자 어시 흑 멋지대 너무 오래 걸리는데 3명에서 8명 이게 한 사람이 별로 없나 보죠?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자 잠시만요